안녕하세요. 2대째 미용인 엄마 강미애 아들 김요수입니다 아들은 미용을 안 했으면 했어요. 너무 힘든 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서 그런 건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후회는 전혀 없어요 아모스 제품을 거의 30년 가까이 써왔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항상 제 곁에 아모스 제품이 있어서 그런지 오랜 친구 같아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미용인으로서 큰 선배이자 오랫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리고 아모스도요 나에게 아모스랑 최고의 사랑 나에게 아모스랑 없으면 안 됨